네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누룩처럼 섞여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누룩처럼 섞여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도 이번 주간 우리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부터 출애굽 역사가 보여주는 그 여정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이 돼서 또 어떤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계신 천국에 이르게 되는지 그 전체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발미야마 죽음의 홍해를 우리가 건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길을 잃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그 다음 여정을 잃어버려서 교회로 모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또 구원으로 시작된 하나님과 이런 새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당연한 그 사명 성도의 그 길도 왜 걸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피는 게 어디입니까? 그 여정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곳 바로 죽음의 땅 이집트 그러니까 멸망과 죽음의 그 장소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살던 곳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식의 삶을 살아가던지 간에 그게 뭐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또는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분명한 건 뭡니까?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 놓여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선행과 종교와 철학과 착한 삶 이런 걸 통해서 구원에 이루고자 하지만 구원의 길로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과 결별된 이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 장소 이 장소에서는 이 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완전히 죽음을 향한 그런 길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을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인간 입장에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어떤 방법과 지극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오직 위에서만 손을 내밀 때 그렇게 우리가 그곳을 떠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장소였다라는 거죠. 오직 하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셔야만 그 절망과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서 선행을 통해 가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문제는 길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겸손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만 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죽음의 길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지금 너무 많은 핑계와 변명들을 대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다가도 인간과 과학의 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대한 힘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불안과 그런 어떤 아픔과 이런데 또 자연의 그런 거대한 정말 어떻게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힘을 만난다거나 예상치 못한 불행 그런 재앙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상하게도 누구나 어떤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두려워하죠. 마치 무슨 재앙을 받는 것 같고 심판을 받는 것 같고 마치 그 사사시대 타락한 백성들이 결국 세상 주변 세상에 짓밟히고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또 조금 순통이 트일만 하면 어떡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과 멸망이 있다고 분명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꾸 잊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현재 모든 인류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영원한 고통의 지옥이 있는 곳에 닿아있는 죽음의 길 위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알아야 지금 여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여기가 아무리 천국 같아 보여도 그 길의 끝이 결국은 어디냐가 중요한데 그 길의 끝이 만약에 죽음에 닿아있는 지옥에 닿아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게 되겠죠. 그 죽음의 길에서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하는 것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천국에 이르는 것은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 부분이 착하게 사냐 나쁘게 사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길의 문제다. 생명의 길이냐 또 죽음의 길이냐 문제라는 거고 그렇다면 생명의 길로 걸으면 나쁘게 살아도 괜찮냐? 아니요. 생명의 길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온 인간, 인류 세대가 처한 현실은 그냥 죽음의 길로 옮겨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한 길,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그 길로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집트 거기에 우리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비로소 그 죽음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입니다. 구원자, 그때로 말하면 모세,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곳에서 만나는 첫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 홍해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는 더더욱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현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들을 다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할 수 있다는 그 현실을 더더욱 처절히 보고 깨닫게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홍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세상에서 죽음의 위기를 피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종교가 아니라 저 종교를 따라가면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세상이라는 이 죽음의 길로부터 온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이 지옥을 향한 길로부터 생명의 길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어떻게 돼요? 그렇게 가야 하는 것. 그렇게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곳이 바로 홍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노력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홍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걷는 그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만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그 죽음의 강을 건너더니 광려가 나왔습니다. 광려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끈 곳은 천국이 아니라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려였습니다. 겨우 이집트의 위협을 피했는데 그 적어도 준비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에 대한 가난한 땅이 아니라 또 다른 이집트와는 또 다른 죽음의 광려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이 홍해를 건넌 200만 명이 넘는 이 인구들이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 광려로 들어갔다가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려인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원 그 이후 이 광려로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광려로의 여정을 이끄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단지 그 세상의 압박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낸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계속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집트 군대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백성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받은 백성들을 굳이 어디론가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려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냥 free from 지옥, free from 이집트 이런 게 아니라 free to 하나님이 뜻하시는 어떤 곳 그곳을 이끄시고 부르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된 백성들을 광려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로 이끄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까? 죽음으로부터 구원된 백성들을 광려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신 바로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신해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던 모든 사람을 불러서 천국잔치로 초대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신해산 오줌 말로 말하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리시고 그 백성들과 진정한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해산은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그래서 구원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언약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담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그 이유를 아는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해산 이 장소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이 장소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해산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한 대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된 백성들이 가장 먼저 갈 곳이 어디라고요? 이 신해산 말씀의 장소라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직접 구원된 이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각자 보내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들이 구원의 이유와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신해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신해산에서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면 그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됐든 오늘날 교회가 됐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탈퇴를 받았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방황하고 이집트에서 죽는 게 아니라 신해산에서 죽음의 길을 향해 또 가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신해산 이후 계속되는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맥락으로 보면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해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출혜급 역사는 결국 약속했던 가난으로 이 백성들이 들어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가난을 향해 간다. 가난만 하나님이 계획한 정해놓은 계획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개념은 각자가 보낸을 받은 사명의 땅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각자가 받은 사명의 장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뭐예요? 가난으로 가는 건 이전에 가난으로 가는 건 그 이후의 사람들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이 구원 받은 백성들을 신해산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그 언약으로 초대를 하셔서 그 초대받은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그 이후 이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로에서의 언약에 스스로 나와서 결단하기를 원하시죠. 억지로 끌고 다닌 게 아닙니다. 기적으로 이끌고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갖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와 자유주의를 가진 인간 스스로 그 길을 기꺼이 걷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하고 의미하고 서로에게 나아가기로 했던 그 약속들을 지켜가는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의 상대의 의도와 뜻은 전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건 그건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신해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런 온전한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나아가는 그 관계를 세우시는 거 그곳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언약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와 개명과 명령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진실한 의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하는 거 그걸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스스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부터 주도적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집트에서 구원으로부터 이곳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리는 이 시기까지 하나님은 창조 이후 그 성경의 역사 어느 시기보다 하나님 스스로 주도적으로 직접 인도하시고 주도하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한 백성들을 직접 신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알리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는 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부르심을 알고 이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거기까지 아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해산 이후의 역사는 그 주도권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겠다고 했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기로 한 이 사명을 맡은 언약의 백성들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시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뜻을 아는 백성들이 창조로부터 받았던 것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신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의도를 아는 그 언약과 말씀의 장소에 바르게 섰다면 사실상 구원 그 이후의 성도의 여정은 이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 그 어떤 장소가 되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바로 또 열방의 제사장다운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산을 떠난 곳이 어느 곳이든 이제 각자 번해를 받고 살아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오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살아계심을 알리는 빛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진심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전하는 언약 백성 전도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무엇이든 그곳이 어디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나를 부르신 뜻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그곳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산은 그 시대에 출애급한 백성들에게나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발미야마 죽음의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초대된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너무너무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이 신의 산 언약의 말씀 이 성경으로 말하면 레위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성도된 존재의 의미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이 너무도 중요한 성도의 첫사명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아는 이 첫사명을 그냥 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 다 없어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바로 이 신의 산 하나님의 의도를 들을 수 있는 이 신의 산으로 초대됐다라는 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 믿으면 모든 게 끝났다. 이젠 천국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신의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야마 죽음의 홍해를 건넌 구원 그 이후 그러니까 모세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야마 죽음의 홍해를 건넌 그 이후 구원 그 이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의도와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면 이제 신의 산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빛된 백성,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종교적인 삶, 율법적인,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여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출애급 여정과 이 중요성에 대해서 나눈 것이었고 이번 주간 본문은 그래서 지난주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언약에 동참하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되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처음 부분인데 바로 영원히 변치해야 될 안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 개명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의도했던 하나님 나라의 법도, 규례, 명령을 말씀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알게 하신 것은 십개명이었죠. 그러니까 십개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한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향방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를 가진 분명히 나아갈 바를 아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언약을 결단하는 것과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개명을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근본이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운동 경기를 참가하려면 모든 운동 경기, 어느 경기든 참가하려면 먼저 그 경기의 룰과 약속, 규칙을 먼저 알아야 바르게 경기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함께 약속한 규칙을 모르고 운동 경기에 임하는 것은 그건 아무리 그 팀을 위해서 지극적 영향, 열심을 다해서 뛴다고 해도 결국 경기를 망치는 거고 그 팀을 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드는 거죠. 일단 그 경기 안에 들어가서 얼만큼 잘하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어떤 규칙과 어떤 약속과 어떤 법도를 따라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들을 교회 안에서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개명을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정한 의도 하나님 나라의 그 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의도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는 거. 이게 신앙, 그러니까 성도로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여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이 보여주는 신앙 여정의 원리는 단지 그 출애굽 시대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홍해 죽음의 강을 건너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정역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함이지 그저 이 종교 하나 택해서 내 마음 편하고 또 기복을 추구하고 바랄 때는 그 신이 내 손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이런 식의 어떤 종교 활동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 의도 신의 산으로 모인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인도된 성도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단소리, 헛소리, 세상에 유행되는 소리 사람들이 귀를 기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그 일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갔을 때 그게 이제 가난이 됐든 이집트가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타가 됐든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느 관계가 됐든 어느 곳에서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그 의도를 알리는 그런 전도인,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명을 맡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사명을 아는 자는 마치 누룩이 밀가루에 섞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밀가루를 변화시키듯이 어느 곳에, 어느 세상으로 보내도 저들은 누룩 같은,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누룩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구원 그 이후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지금 이 말씀대로의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홍해를 건넣고 신해산까지 가기는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고 단지 종교적인 율법들만 듣고 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술램프 속의 어떤 진이처럼 여기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는 그런 이 율법주의적인 종교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로의 진심이 통하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 서로 좀 관계에 있어서 담대하고 용감해질 수 있죠. 남녀가 연애할 때도 서로의 진심을 알기를 위해서 간절히 원하죠. 나를 사랑한다고 열변을 토하고 비싼 선물도 주고 친절하고 열심으로 다가오지만 그 목적이 단지 한 여자, 한 남자를 취하고자 함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외모나 학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안정된 삶을 위해서 다가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죠. 아무리 실력이 좋고 재산이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아주 잘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미래를 유지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고자 하고 사랑하는 그 진심을 알게 된다면 그 연애와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시간에 갈수록 점점 더 신뢰와 용기가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누군가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말한 사람의 진심을 확인한 사람의 말을 믿지 그 삶을 믿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약속하고 지켜나가는 것들을 충성되게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진심을 알면 비록 어렵고 고난 환경으로 빠진다고 해도 용기 있게 함께 신뢰하며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처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어디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 열심이나 성경의 정보를 많이 아는 걸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언약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의 가치를 따라 영원토록 즐거이 살 기쁨의 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이 세상 속에서 누룩과 같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룩은 수많은 밀가루에 섞여 존재조차 찾기 힘들지만 결국 그 수많은 밀가루를 변화시키고 부풀려서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죠. 누룩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비록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진정한 사명에 따른 즐거운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해서 각자가 사는 곳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정말 진정한 거룩한 누룩된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인격적인 관계로 부르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단지 그냥 전능한 신으로만 생각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전능한 신의 힘이 필요할 때 그때만 부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 받은 나를 처음 인도한 이 신의 산의 의미를 바르게 온전하게 알아서 이 신의 산에서 교회에서 말씀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의도를 아는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에서 벌어진 일이나 앞으로 벌어질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신뢰함으로 나의 삶에서 어떤 내일이 다가와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백성으로 우리가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누룩과 같이 이 세상 속에 섞이지만 어둠 속에 섞이지만 그러나 빛을 드러내는 그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걸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